요즘 과자들이 작아진 느낌이 들죠? 예전부터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한입 크기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상하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은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파생화도 있습니다. 바로 슈링크 플레이션이죠. 슈링크 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 영국 경제학자 피파망그레가 이 단어를 씀으로써 세상이 널리 알려졌죠. 슈링크 플레이션은 숨겨진 인플레이션이라고도 불립니다. 제품 가격과 다르게 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느끼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지소과자가 있습니다. 포장지는 커지는데 실질적인 용량은 좌가지고 있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소과자로 땡봉 만들기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식품 중량 감소도 있습니다. 지난 3월 풀무원이 핫도그 5개에서 4개로 줄였는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식품이 좋아서 매일 사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용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그런데 현행 소비자 보호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품 개수 중량 등이 포장에 똑같이 표기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슈링크 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식품이 작아졌습니다. 영국의 신문사 가디언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2,529개의 제품 중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영국 공룡방송사 BBC가 잘 소개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초콜릿 비스켓, 오렌지 주스, 커피,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치약의 용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과자의 용량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교했는데 평균적으로 10% 이상 용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까지 되었죠. 그럼 슈링크 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슈링크 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극대화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로우 전쟁 등 국제정세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데 기업으로선 가격을 쉽사리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로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 발표만 봐도 알 수 있죠. 교촌치킨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을 당시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교촌치킨이 치킨 업계에 가격 상승을 이끈다고 불만을 크게 품었었죠. 가격은 눈에 띄기 때문에 더욱 대중을 자극하기 쉬웠습니다.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롯데마트의 한통치킨 등은 싼 가격으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기도 했죠. 이런 현상을 생각했을 때 기업 처지에선 최선의 정량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현상을 전세계가 손 놓고만 있을까요? 프랑스의 브리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볼모아할 계획이라고 하며 프랑스의 기업 까루프는 용량이 줄어든 제품을 이미 표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프랑스와 필리 샴페인 상업장관이 슈링크 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 및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슈링크 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같은 소비자가 여기에 대처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은 제품을 예의주시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오르는데 우리가 먹을 것도 적어지는 시대 현명한 소비를 위해 우리 소비자들이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즉식님이었습니다.